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요. 마크 마하니가 쓴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입니다. 이 책을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와 함께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 이 책은 사실 어떤 책인지 어떤 부류의 책인지는 그냥 책 제목으로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이미. 사실 바이오 이런 것도 테크인데 이 책의 원제는 Nothing But Net이라고 인터넷 섹터를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쓴 책이라서 사례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주로 인터넷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기술주라고 하면 생명공학, 제약바이오 이쪽까지도 다 포함을 해버리니까 기술주라는 제목과는 엄밀하게는 약간 안 맞긴 한데 그래도 기술주라고 하면 다들 잘 이해하시니까 네. 인터넷, 플랫폼 기업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홍진채 대표님이 직접 추천사를 쓰기도 한 책입니다. 네. 제가 추천사를 받아서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 저자가 마크 마하니. 이분이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알아주는 테크,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5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었고요. 시티뱅크랑 모건 스탠리 그리고 RBC라는 곳에서도 일을 했었고 2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인스티투셔널 인베스터라고 한국에서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IG에서 포를 하는데 거기에서 탑3의 섹터별로 하잖아요. 거기서 인터넷 섹터에서 탑3의 랭크가 된 게 17번. 25년 중에 17번을 탑3의 랭크가 됐고 그중에 5번은 탑1의 랭크가 된. 네. 애널리스트 중에서 아마 테크 섹터, 인터넷 섹터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말 그대로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커버하는 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애널리스트가 신적인 존재는 사실 아닙니다. 그 전망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애널리스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요. 마크마하니가 베스트 애널리스트이기는 하지만 그가 찍는다고 해서 다 꼭 들어맞고 또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또 얘기가 살짝 길어지겠는데 애널리스트, 저는 신적인 존재 이런 건 좀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치고 애널리스트가 종목 찍어주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활용법. 활용법? 네. 여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제 시각이 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종목 찍어주는 사람이냐.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종목은 자기가 찍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커버리지가 새로 발간이 됐으면 이 종목에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썼구나. 그러면 그 분석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 막 이 종목 이제 갑니다라고 찍어주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애널리스트는 생리상 될 법한 종목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걸 찍었다고 해서 이게 뭐 이제부터 날아갈 겁니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닌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매수 쪽으로 너무 편향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맨날 사라사라 얘기만 하고 팔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들으시는데 막상 팔라라는 얘기를 하면 또 엄청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매수 편향은 존재해요. 그런데 그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공통적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부의 생리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도 보고서나 안 좋은 의견을 쓰면 고객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도 욕하고요. 그다음에 커버리지 대상이 된 그 기업들도 뭐라고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도 보고서를 쓰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수 쪽으로 편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수 편향이 있다는 건 팩트고 그 편향이 있음을 우리는 감안하고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보고서 나왔다고 해서 자, 따라 사자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추천의 근거가 되는 분석 자료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고 명확한가 그리고 내 관점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애널리스트 분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근거 측면에서 팩트체크를 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분도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수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 아무래도 매수 보고서가 많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책의 톤이 내가 이 주식을 매수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 나 잘하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또 다른 책들을 보실 때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건 상당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데 올랐잖아. 뭐 그런 식의 톤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 좋은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매수 추천을 썼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 대체로 다행히도 나는 이 점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매수 추천을 썼었다. 회사가 좋은 게 우선이고 자기는 이제 실적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양념으로 살짝씩 얹어주는 거지 매수 추천을 했었다가 메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분이 자기가 잘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례로 구글에 대해서 이분이 구글을 최초로 보고서를 쓴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처음에 중립으로 나왔던가? 뭐 그랬었고 상장 직후에? 네. 상장 직후에 가장 빠르게 썼었는데 가장 뼈아픈 실수는 상장하고 6개월 정도 후에 매도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의 서두에 자기의 3대 실수, 커리아의 3대 아주 큰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 구글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 보고서를 쓴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로부터 배웠던 점이 되게 많고 그리고 매도 쪽으로 잘 맞춘 사례도 트위터에 대해서 일치감치 매도 보고서를 쓰고 트위터 주가는 되게 많이 빠졌고 그래서 매수 매도 양쪽으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냥 무지성 매수 일변도로 얘기를 해서 잘 된 사람, 사실 애널리스트 중에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튜셔널 인베스터, 기관 투자자 폴에서 그렇게 높은 등급을 차지했다라는 거는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이분이 독보적으로 통찰력 있는 의견을 보여줬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월가에서 25년 넘게 기술주 담당 애널리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대단한 거죠. 일단 살아남았다라는 것부터 그 지어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베스트로 또 꾸준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어떤 답이 똑 떨어지게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책을 쓰는 시점하고 또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간은 또 다르기도 하니까요. 구글이 이제 시가총액이 한 1,400조 원 정도 되고 엔비디아가 한 3,00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구글이 아주 귀엽네요. 귀여운 사이즈인가요? 구글 스몰캡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기술주가 또 올해 대단히 많이 또 오른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엔비디아는 특히나 그랬고 과연 더 높은 상승 여력을 볼 수 있을 건가? 이런 또 고민들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면 또 어떤 추론 유추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그 답변은 거의 1시간짜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압축해서 갑니다. 약간 일단 오해의 소지를 좀 덜자면은 뭐 이 책이 지금도 유효한가?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지금도 이제 기술주가 상승 여력이 남았으니까 자 기술주 사자.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시면 되게 곤란하고요. 안 되죠. 전반적인 의사결정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는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끔 운 좋게 딱 지금 시점에 맞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부수적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된 시점이 22년 11월이었어요. 그때 이제 주가가 엄청 폭락했을 때 그래서 본인은 원래 책을 썼던 의도는 이분이 지피를 끝낸 게 21년쯤이었을 건데 20년 21년에 이제 기술주가 좀 좋았잖아요. 그때 본인은 아 기술주가 되게 화랑일 때 이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책을 썼는데 그래 아마도 판매량도 좋고 할 테니까 근데 책 출간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막상 출간됐을 때는 기술주가 이제 폭락을 했을 때였어가지고 약간 시무룩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의 주장의 핵심 중에 하나가 DHQ라고 디스로케이티드 하이퀄리티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주식인데 하이퀄리티 주식인데 약간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이탈한 우량주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우량주라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 좋은 퀄리티를 가진 주식이어서 원래는 그런 주식들이 엄청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주식들이 모종의 이유로 정당한 이유든 정당하지 않은 이유든 주식들을 이탈했을 때 주가가 확 빠져있을 때 이 책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을 바라볼 때 하이퀄리티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TAM이라는 거예요 T-A-M 토털 어드레서블 마켓 총도달 시장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는 큰 물에서 놀아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큰 시장에서 뭘 하더라도 큰 시장에서 해야 된다 전체 시장 규모 1조 달러 넘어가고 한화로는 천조 원 넘어가는 그런 시장에서 놀아야 되고 그중에서 매출액 성장률이 연 20% 이상 5년 이상 꾸준히 쫙쫙쫙쫙쫙 남아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장에서 뭔가 과격하게 일을 열심히 빡세게 해서 짜자작 커져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일단 집중을 하라라는 건데 이제 추론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게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성장주 사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성장주보다는 좀 더 많은 필터를 거치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세하게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M7이라고 불리는 주식들은 여전히 퀄리티가 줄어들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사실 엔비디아가 앞으로 실적이 꺾일 것 같은 전망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물론 최근까지도 그런 우려가 있긴 했었어요 이제 온 디바이스가 되고 엣지 컴퓨팅이 되고 이러면 그러면 엔비디아보다는 이제는 테슬라도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애플도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여러 회사들이 다 직접 AA 칩을 개발을 할 거니까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리고 엔비디아는 학습 시장에서 강했는데 추론 시장으로 이제 넘어갈 때가 되었고 그러면 추론 시장에서는 또 엔비디아의 입지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에는 너무 큰 모델, LLM 모델로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자원을 소비하는 형태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작은 단위에서 모델링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입지는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이런 주장들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현재는 다 필요 없고 그냥 H100, H200, B100 그냥 이거 언제 나오냐 더 많이 달라, 더 많이 달라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네, 아직은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엔비디아 칩셋을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칩셋이 그렇게 리드타임이 늦어진 게 그 공급단에서 패키징 쪽에서 이게 캐파가 안 돼가지고 TSMC 만드는 쪽에서도 캐파가 안 되고 그 뒷단으로 더 가보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디레임인 HBM, HBM의 캐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싶어도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사갈 수가 없었던 건데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그 공급단에서의 병목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파운드리에서의 패키징이라든가 아니면 HBM의 패키징이라든가 이쪽에서 공급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고객이 주문하고 대기하는 시간 그 리드타임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를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리드타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수요가 꺾이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또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니 이게 공급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리드타임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오히려 엔비디아가 판매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엔비디아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수요가 줄어든다 아무 근거 없이 수요 줄어든다라는 논리 그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근거로 해석을 하는 거는 이건 저는 앞뒤가 바뀐 논리 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엔비디아가 실적이 꺾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 구글은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 저자는 또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은 구글을 이탈한 우량주로 이탈한 우량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기회가 오늘 네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오픈 AI 대비해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대단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내놓기만 하면은 조롱당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식은 별로 좋지 않고 PER도 12배 정도 수준으로 구글 PR 되게 낮아요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거의 이제 나스닥 내에서도 가치주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한 20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까보면은 12배 왜 이래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오히려 이탈한 우량주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야 워낙에 잘 하고 있고 하이퀄리티 그 퀄리티가 훼손이 되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훼손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탈했느냐 이탈하진 않았죠 M7 전체로 보자면은 테슬라도 요즘에 좀 우려가 많아서 테슬라는 이제는 M7에서 빼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한데 M7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거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나 퀄리티가 무너졌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별 기업들 하나하나 꼽아 보면은 퀄리티가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있고 약간 애매한 기업들이 있고 약간은 나눠지고요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 이탈했느냐 그럼 테슬라는 이탈을 했고 구글도 약간은 이탈을 했고 한데 아 그리고 아마존도 이 마크마니는 이탈한 우량주라고 최근에 보고 있더라고요 주가가 이탈하지 않은 잘 나가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을 보더라도 M7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PER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냐 한 70배 이러면은 이게 약간 움찔하게 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예전에 나스닥 버블이라던가 아니면 2020년 한창 유동성 장세로 주가 올라갈 때 그때는 한 5, 60배 되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한 30배 정도 언저리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진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퀄리티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기준들에 부합하는 엄청난 하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PER 30배다? 이거를 너무 비싸다 이제는 상승 여력이 안 남았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각자가 하셔야겠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옛날 나스닥 버블 얘기를 갖다 붙이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또 뒷부분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은 마크마니가 저자가 매출 성장률 20%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고성장을 거듭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우선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왜 매출인가 영업이익이 중요하냐 사실은 벌어서 남기는 게 진짜 알자일 수 있는데 그보다 매출을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해봐야 할까요? 조금 더 깊은 얘기부터 하자면은 이 책의 주장들이 일반적으로 건전한 주식 투자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투자 나는 합리적인 투자를 해라고 생각하시는 일군의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밸류에이션 크게 신경 쓰지 마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투자자는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뭔가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럼 돈을 못 버는 회사는 나한테 돌려줄 게 없는데 그럼 이런 회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고 그러니까 PER보다는 PSR 밸류에이션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매출에다가 곱하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 그런 게 뭔가 건전하게 기업의 가치를 보고 좀 싼 주식을 사야 하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주장,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을 보는 측면에서의 그 사고 방식과 이 책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이상한 얘기였으면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책을 볼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물에서 세게 노는 기업 큰 물에서 세게 노는 기업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주가가 아주 장기간 아주 세게 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가격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투자자들이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주식을 사줘야 주가가 장기간 오래 올라간다, 장기간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이 책의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투자자 중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가치, 펀더멘탈 같은 거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펀더멘탈을 되게 열심히 보고 가치평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이 두 부류의 투자자가 있을 텐데 이 두 부류의 투자자가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회사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따위 생각하지 않는 일군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차트 형태를 보기도 할 테고 아니면 매크로 수급 상황을 보기도 할 테고 아니면 기업의 스토리, 성장성 이런 걸 보기도 하겠죠 그리고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투자자들도 그 중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거나 경쟁자들이 무너지거나 했을 때 그때 수익화를 하면 그러면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펀더멘탈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재 돈을 못 버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관점에서의 사람들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주식이 뭐가 돼야 하냐면 기본적으로 큰 시장에서 놀아야 하는 거예요 큰 시장에서 놀아야 매출 성장률이 과거 5년 동안 연 20%씩 계속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TAM이 큰 시장이 아니라면 당장 올해부터 이 성장률이 꺾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시장에서 놀고 그리고 큰 시장 자체도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가를 하는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TAM, 새로운 템이 있는 시장에 진출을 해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회사라면 앞으로도 사람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잖아요 이 회사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물론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고 추론하는 거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보자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고 쉽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상상력을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TAM이 큰 시장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매출액이 고성장을 해오는 회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익에 신경을 쓸 때가 있고 신경을 안 쓸 때가 있는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라면 이익에 신경 쓰지 않는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달려들 거고 이익에 신경 쓰는 투자자들이라 하더라도 그중의 일부는 모르겠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을 하자라고 하면서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매수자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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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몰릴 수 있는 거죠 TAM이 크고 거기에서 매출 성장률이 높다라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이런 조건 TAM이 크고 경영진이 혁신적으로 좋은 제품을 많이 내놨고 이런 회사들이라면 이익보다는 매출에 훨씬 더 가중치를 둘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TAM은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해서 시장 전체의 규모를 봐라 큰 물에서 놀아라 큰 물에 먹을 게 많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큰 물에 먹을 게 많다 다른 기업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 경쟁자들이 또 막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주 엄청난 태클 기업들은 또 치열한 경쟁에 마주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또 도태되거나 어마어마한 생존 게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랬고요 맞아요 승자가 계속 바뀌었죠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확하고 매우 중요하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관념에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 상황에서는 사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아요 원래는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현재의 승자가 나중에 승자일 거라는 걸 담보할 수가 없는데 근데 막상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고 많은 자금이 쏠리고 하는 중에는 사람들이 경쟁 치열을 모르겠고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잖아 라는 또 아주 강력한 논리가 있잖아요 경쟁자도 많이 들어오지만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논리가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돈을 태우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게 마련이고 근데 이런 엄청난 커다란 TAM이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이 TAM 자체가 커져가고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투자자들이 열정적으로 주식을 사대는 시기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되게 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거기에서 진짜 승자가 나오고 그 승자가 돈을 버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의 그 승자의 주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나는 안 사 물론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불가피한데 경쟁 치열한데 투자를 어떻게 해 그래도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경쟁 치열은 원래 당연한 거고 그 성장률이 꺾이는 시기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주식들을 팔아야 할 때는 언제냐 훌륭한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러면 그 훌륭한 성장률의 기준은 뭔데? 딱 잘라서 20%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아주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는 아닌데 그냥 경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고 제 경험상으로도 대충 20%면 맞는 것 같아요 20% 언더로 성장을 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시장이 꺾였거나 정말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 회사가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는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거든요 한 30-40% 기본적으로 빠진다고 봐야 돼요 특히 고성장주라고 기대했었더라면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오늘 주식 샀는데 30-40% 얻어맞을 각오는 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됐을 때 내가 한 2, 3년 길게 들고 가서 한 3, 4배 먹는다 그리고 잘 못됐을 때는 언제나 고점 대비 한 30%는 빠진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이 나빴다면 지금 사서 하나도 못 먹고 30% 빠질 거고 운이 좋았다면 3배 먹고 30% 빠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잘됐을 때 그래도 한 200% 넘게 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됐을 때 30% 손해를 본 거랑 퉁쳤을 때 그래도 돈을 벌 수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꽤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도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비교를 하면서 HBM이라는 고대 역봉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좀 SK하이닉스한테 뒤처지는 모습도 보였고 애플도 AI 준비가 좀 늦어서 많이 또 뒤처지는 모습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경영상 판단 하나가 이 기업의 주가는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생존 경쟁에 굉장히 중요한 한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겠다 많이 또 체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매출 성장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술 자체의 혁신이 또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또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혁신적인 제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총 네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TAM이고 두 번째가 매출 성장률이고 세 번째가 혁신적인 제품 네 번째가 훌륭한 경영진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가 결국은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뭐 1, 2, 3번을 만들어낸 게 뭐 네 번째 경영진이기도 한데 아무튼 네 그 혁신적인 제품을 물론 이 회사가 미래의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내놓을 건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회사 본인들도 모를 거니까 맞아요 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게 과거에 두 번 이상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은 회사라면 그래도 미래에는 또 좋은 제품을 내놓을 확률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한 번의 혁신적인 제품은 물론 그것도 회사가 잘한 면이 많겠지만 일단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의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다른 경쟁자들이 이거를 따라서 내놓잖아요 당연히 따라서 내놓을 거고 그래서 그 경쟁력이 바로 희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회사가 성공을 했을 때 이런 건 이제 조직 내부의 역학에 대한 상상력인 건데 아마 본인이 일하는 회사의 내부에 굴러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곁들여서 상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 회사가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대박을 치고 돈을 많이 벌고 났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혁신적인 제품 대박 치지 못하고 힘들 때는 다들 열심히 하자라고 으쌰으쌰 하다가 망하거나 잘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근데 일단 잘된 제품이 하나가 나온 이후에는 그 돈으로 허튼 짓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돈으로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 고생했으니까 뭐 내가 이만큼의 보상을 가져가야지 이런 식으로 내부의 알력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조급함에 쫓길 때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전에는 경쟁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경쟁자들로부터 되게 많은 견제를 받기도 하고 또 핵심 인력이 그때 많이 이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혁신적인 제품까지 내놨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제품과 두 번째 제품 사이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챌린지들을 다 버텨내고 두 번째 제품을 내놔서 성공을 시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까지 내놓은 회사는 세 번째, 네 번째도 기대에 봄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훌륭한 경영진을 꼭 짚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품 혁신에 대한 집중력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게 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참으로 여기서 이제 좀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거는 두 번까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은 회사라고 해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실패하지 않을 거냐 그런 얘기는 또 아닌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성공적인 제품과 두 번째 성공적인 제품 사이에도 수많은 실패의 제품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아마존을 비롯해서 여러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도 온라인 유통 성공하고 AWS 성공시켰지만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은 실패 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마존이 핸드폰도 내놨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내놓은 무인 매장 그것도 실패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 가지 많은 실패 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건들이 성공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거나 혹은 어떤 하나의 건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이 회사는 이제 혁신성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굉장히 오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두 번째까지 성공을 한 제품을 내놨다면 앞으로도 미래도 그런 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꽤 높을 거다 이 정도로 기대를 하는 게 적절하다 싶습니다 아마존의 사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고객 만족에 대한 뜨거운 집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게 기반이긴 하죠 돈을 벌리면 소비자들을 또 만족시켜야 하는 거고 그게 혁신 기술을 어떻게 보면 매출로서 현실화 시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자가 어떤 지적을 해줬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객 만족에 대한 집념을 하면서 어차피 키워드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앞서 한 얘기랑도 약간 이어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익률? 그러니까 뭐랑 사실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라는 얘기는 사실 너무 평범한 명제잖아요 어느 기업이나 다 하는 얘기죠? 당연히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왜 굳이 이 얘기를 강조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려면 이제 뭐에 대비해서 고객에 대한 집념을 강조를 했는가를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익률보다는 매출액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랑도 좀 이어지고 회사가 이익률 내는 것보다 회사의 이익률을 희생하더라도 일단은 고객이 더 좋아하는 선택을 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주주가치보다도 고객가치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특히 한국에서 밸류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주가치에 대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지고 저는 일단 이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주주가치를 높이자라는 움직임? 네, 사회적인 움직임 자체는 매우 좋게 보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주주가치를 굉장히 중시해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당장의 주주가치보다는 어쨌거나 그걸 희생하고서라도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 다른 파트너들의 이익 보다도 어쨌거나 고객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회사를 자기는 좋아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베이와 아마존을 비교를 하면서 이베이와 아마존이 오랜 경쟁 관계였는데 결국은 아마존이 일어섰는데 그러니까 이베이의 상품을 올리는 중개자들에게 어떻게 편하게 잘 이들을 홍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아마존은 모르겠고 무조건 고객, 고객, 고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이 책에서 도어데시와 그로퍼브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우리로 치면 쿠팡이츠? 그럼 음식 배달 앱인데 그로퍼브는 가맹점, 뭐랄까 그러니까 배달을 하는 점주들이 좀 더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당들이 일단은 배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식당들을 모아서 너네 배달 서비스에 그러면 너네 배달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객들에게 잘 알려줄게 마케팅도 하고 쿠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할게 라고 하면서 배달 서비스가 갖춰진 식당과 고객을 이어주는 브로커리지 역할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도어데시는 모르겠고 배달은 우리가 할게 그럼 이 지역 내에서 그냥 식당 뭐 있어? 있는 식당 우리 가맹점으로 다 끌어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로퍼브 앱을 열었을 때와 도어데시 앱을 열었을 때 도어데시 앱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배달의 퀄리티도 각 식당들이 알아서 배달을 할 때는 여기는 어떤 식당에 주문이 되게 몰리면 여기는 배달이 엄청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도어데시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배달 물류망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식당에 그러면 계속 그 식당 쪽으로 배달을 몰아주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서비스, 일정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도어데시 쪽이 훨씬 더 편안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근데 회사 입장,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도어데시 쪽이 훨씬 더 돈이 많이 필요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익률도 깎아 먹을 수 있는 거고 배달 물류망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가맹점, 식당들에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달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당신네들은 여기에 이런 걸 올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비스를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걸 하려면 그거를 하는 마케터, 영업사원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사원들이 발품을 팔면서 식당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이것저것 시스템도 깔아주고 또 업무의 커버리지가 넓어지니까 고객 응대를 할 때의 인력들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도 이 비즈니스, 그로퍼브가 하는 비즈니스보다 더 나은 이익률이 나올 것인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어데시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러면 고객이 환영하니까 그 경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고객 가치를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또 그게 주주 가치를 높이는 근본이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민이 드는 시점이 이런 고성장하는 기업들, 엄청난 하이테크 기업들 그리고 또 AI처럼 전에 본 적이 없었던 서비스를 들고 나오는 기업들을 과연 이 주가를 우리는 주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이걸 비교를 하고 가치를 매길 것인가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것도 너무 옛날 지표다라는 또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흥미로운 점은 그런 게 너무 옛날 지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을 때는 좀 위험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아 이거는 버블 때나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미쳤군 이라는 반응이 나오면 그러면 아직은 해볼 만한 때다 불구한 3, 4년 전에 PBR이라고 하는 주가 꽁 배율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 PBR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PBR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받던 시절은 좀 위험한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PBR이라는 얘기 꺼내면 그거 저 주식 못 배운 녀석 약간 이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어디서 또 뻥치려고 저런 개념을 가지고 오냐 이제 경계심도 좀 있어요 네,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변에 PBR 얘기를 한 번씩 던져보시면서 이 시장의 온도를 확인을 해보는 거 꽤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 네, PBR 꿈에 미쳐 있으면 그때는 정말 위험한데요 네, 위험한 거고 PBR 얘기 꺼냈을 때 사람들이 막 싫어하면 오케이, 아직은 괜찮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아무튼 그래서 밸류엔션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해요 PBR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PBR이라는 거는 이익 성장률이 앞으로 비슷하게 유지될 때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고 도표로 그려가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건 책을 실제로 보시면 될 거고요 성장률이 되게 높을 때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결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냐 그걸 우리가 지금 걸러내려면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거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확실한 건 없는 거죠 아무튼 이분이 경험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 기업들은 그 이후에도 장기 고성장을 했더라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장기 고성장을 할 수 있다 치고 장기 고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PER이 상당히 높아 보여도 또 한 7년,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저 PER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ER 30배? 지금 PER 30배인 회사가 PER 15배인 회사보다 꽤 비싸 보이더라도 사실은 더 싼 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PER 60배도 사면 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고요 기본적으로 앞서의 조건들을 다 만족한 총 도달 시장이 굉장히 크고 과거에 장기간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고 아직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은 사례가 두 번 이상 있고 훌륭한 경영진이 경영을 하고 있고 이런 조건을 만족한 회사라면 PER이 높은 거는 조금은 부수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네 가지 조건 핵심이 되는 거고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사실 이렇게 저자는 우량주라고도 표현을 하기는 했었는데 번역된 게요 고성장주가 한때 잠깐 꺾였을 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성장하는 주식이 한 30% 꺾이면 내려오는 업계에서는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마크마하니는 이런 기업들에서 한 20% 30% 꺾였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단순히 고점 대비 얼마 빠졌을 때가 좋을 때다라고 반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재반 요건들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장을 고지곳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30% 빠졌다가 확 반등하는 거가 되게 생존 편향이 될 수 있는 거죠 30% 빠진 이후에 그다음에 사실 30% 빠진 주식이 향후에 추가 하락폭이 70%는 아니잖아요 어떤 시점에서도 마이너스 100%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사지 않았으면 내 고점 대비 고점에서의 내 평가액 대비 추가 하락폭은 70% 남은 거지만 30% 빠졌다고 해서 더 사면 거기서부터 또 마이너스 100%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 빠졌다고 더 사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거는 앞서의 그 네 가지 조건들 총 도달 시장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매출 성장률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이 회사의 제품이 계속 혁신적인가 고객들이 좋아하는가 그리고 경영진에 큰 문제가 없는가 이런 조건들이 깨지고 주가 30% 하락을 했다면 물론 하락하기 전에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해보자고 지금 내가 현금 100% 가지고 있을 때 이 주식 사겠냐 얼마나 사겠냐 거기에서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될 텐데 거기에서 지금은 아니지 그렇지만 고점 대비 빠졌기 때문에 못 팔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원점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 이 네 가지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거나 상당한 훼손이 생겼는데 그러면 줄여야 되는 시기인 거죠 줄이거나 다 팔거나 근데 일단 고점 대비 빠졌으니까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긴 했을 건데 이 비중조차도 나는 불안하다 내가 이만큼 현금이 있었다면 이 정도로 많이 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런 식의 급락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크게 두 부류의 투자자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두 부류의 투자자들 모두 약간의 이유로 이런 주식을 팔 수가 있거든요 이런 펀더멘탈을 안 보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트만 보는 투자자다 그러면 고점 대비 꺾였을 때 아니면 이제 어깨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제 때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의 어떤 특정한 형태를 이유로 주식을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펀더멘탈을 보긴 보는데 모멘텀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소소한 팩트들을 되게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월간 어떤 MAU 지표가 기대치보다 살짝 하회했다 좋은 건데 40%씩 성장을 하다가 39% 성장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팔기도 해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되게 중시하고 밸류에션도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안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거나 일부 가지고 있었다라면 PER 한 30배, 40배 처음에 20배에서 잘 산 다음에 30배, 40배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언제 팔지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모종의 이유로 펀더멘탈에 약간의 훼손이 생겼다 혹은 고점 대비 좀 빠졌다라면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이럴 때는 좀 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팔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급 측면에서 여러 이유로 되게 쉽게 매도 버튼에 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금리가 올랐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거나 그런 이유로 이런 주식은 그냥 팔아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도 버튼에 손이 쉽게 나가는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하니까 그 이유들 중에서 정말 여기서 얘기한 네 가지 굵직한 조건들이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장 규모도 여전하고 시장도 성장하고 기업의 매출도 또 20% 이상 연간 성장을 하고 혁신이나 경영진에도 전혀 문제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부의 금리 요인이라든지 어떤 지정학적인 우려라든지 이런 거로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땡큐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건 아마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접하실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자주 또 발생하다 보니까 그럴 순간에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도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계속 두고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면 심적으로도 이제 도움이 좀 되겠죠 심쿵 한방으로 들어가서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 이 책을 가르는 핵심 구절을 한번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홍진채 대표님이 직접 낭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원래 그 AI 그거 아니었어요? 아 그럼 제가 또 AI 느낌으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주 탁한 꾀꼬리 자 핵심 구절 들어갑니다 매출을 늘리는 일은 어렵다 매출 성장률이 20%를 훨씬 밑돈다면 고성장 주로서의 자격이 없다 성공적인 실적을 낸 경영진을 발견하면 그들 곁에 꼭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일단 내용은 좋은데 누구 성대모사인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난 알겠는데 아 누구요? 아니에요? 지금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니니까? 저만 아는 걸로 네 전국의 이제 청취자 여러분 중에 아무도 모르시는 일단 마크 마하니가 이제 책을 통해서 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구들을 이제 모아주신 거예요 한 대다가 매출 성장률이 20%를 밑돈다면 고성장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성공적인 실적을 낸 경영진을 발견하면 그들 곁에 꼭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거를 한 대 모아주신 그 의미를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오늘 시간에 여러 번 반복했지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장기간 매수할 수 있는가 결국 가격은 투자자들이 만드는 거고 사람들은 가끔씩 미칠 때가 있잖아요 과열, 광풍 네 그러면은 우리가 따져봐야 할 거는 이 광풍이 오르냐 그르냐라는 건 사실 실제로 투자를 할 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것보다는 광풍이 있을 때 그 광풍을 흡수할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저는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그 광풍을 흡수할 수 있는 주식의 조건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책이라면은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본다면은 매우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건전한 접근법이라고 봤을 때 거기서의 기준들과 이 책이 제시하는 기준들은 좀 되게 달라서 굉장한 어색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계속 이런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광풍을 흡수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 이런 식으로 살펴본다면은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꽤 해볼 만한 꽤 위험하지만 해볼 만한 스킬 하나를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고 공부해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도 또 한 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라쿤 자선원용 홍진채 대표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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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